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 박스에 뭐가 있을 건데 여기 여기 이 구멍 있잖아요 나 요리 만들 건데 우리 엄마가 무슨 한낭감 요리를 넣을 건데 그래서 나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안보여요? 뭔가 있을거지? 음 뭐가 뭔가 하가운데 뭔가 여기 뿌리는데 그러면 이 거는 토마토? 오 토마토다 다시 할게요 이거 로봇 같은데 아 헬리콥터 다시 해볼게요 이거 무기? 뭔가 무기인거 같은데 이거 뭐 이거는 아 이거는 무기 이거 과자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양파 아니고 토마토는 있고 고기 무기 구멍 가단 이 박스 이거 뭐예요? 하탕 아, 못하겠다 그냥 봐야 돼 이거 뭐? 라면이었어? 공룡 비누인가? 이거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아, 여기 뭐가 흔누프인가? 이거 오오 아, 핸드폰 핸드폰이구나 핸드폰 이건 훈궁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이것도 뭐지? 한 개? 여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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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핵인가? 몸이 어우, 끈질래요 이빨도 이건 꿀 꿀인가? 이거 흰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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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이건 흰안 안 말랑말랑말랑 뭔가 말랑말랑 말랑 뭔가 말랑해요 긴적 긴적 아 이거 공룡 이제 이제 홍공 또 할게요 이제 뭐지 아 가위 가위네 오늘도 홍공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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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까르고